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0학년도 6월 목표 가형 28번입니다. 그럼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된 것으로 판정합니다.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면서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의 성공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하였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몇 명? 그렇죠. 2명의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만 완치가 된 것으로 판정할 확률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 보이나요? 그 4명의 각각의 환자는 당연히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확률은 뭐라고요? 4명 중에 2명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 즉 독립시행 확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독립시행 확률의 P를 구하셔야 돼요. P. 즉 완치가 된다. 그런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1단계 치료에서도 2단계 치료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과 3분의 1을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1단계 그 다음 2단계를 둘 다 해야지만 완치가 되니까. 따라서 그 확률은 얼마가 되고요? 그렇죠.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4명 중에 2명만 완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할 확률은 P2라고 합니다. 독립시행 확률에서 2명만 완치가 됩니다. 즉 4명 중에 2명만 완치가 됩니다. 그런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나머지 3분의 2의 마찬가지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계산만 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81이 되겠고요. 4C. 4, 3을 2로 나눴으니까 6이 되겠고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3으로만 약분해서. 여기가 27이 되겠고요. 3으로 약분해서 2 곱하기 4. 그래서 8이 되겠네요. 되나요? 따라서 탑은 27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